다같이 묵도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절대 믿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하옵소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응답해 주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10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2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탈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를 찾는 족속이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입니다 본문 말씀은 다유당이 하나님의 법계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시온산으로 시온성으로 모셔올 때 기쁨이 넘쳐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항상 법계 중심이었죠 원약계 중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약계, 이 법계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약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법계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항상 응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계와 관계없는 삶을 살 때는 항상 실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원약계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소로 정하신 바로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어요 넓게 말하면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이 시온산에는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안에는 법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과 동시에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기도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고요 또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복계의 중심의 삶 다시 말하면 오직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삶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치유와 24 제자의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자인가 어떤 사람이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인가 하는 것을 시평기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3절 4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다윗은 손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말은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근본주의 죄가 전부 사함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의 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되어진 것 이런 것들을 용삼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깨끗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인 여러 군데에서 손이 깨끗한 사람이 축복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 보면 손이 깨끗함을 따라 갚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데요 손이 깨끗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역기서 22장 30절에 보니까 손이 깨끗한 자를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수의 정도로 정교한 함을 받은 사람에게 함께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성산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손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처럼 알면 아마 지옥갈 죄에서는 용사함을 받았어요 원죄에서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더러워진 이 손들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함이 없고 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산상승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고 야구버스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청결케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을 썩게 하고요 결국은 폐망하게 하죠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한에서 날마다 청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려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생활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있는 온종일토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 가지고 정결한 성도로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요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않는 자가 성산에 오를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도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성산에 오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호탄한 데에 두지 말뿐만 아니라 마음을 호탄한 데에 둔 사람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성산에 오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겉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10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맹세하기를 쉽게 했어요 하늘로도 맹세하고 땅으로도 맹세하고요 또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맹세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 맹세한 대로 다 지켜 행하지를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맹세한 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맹세가 되어버린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으면 사람과의 약속도 꼭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여우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영광의 왕을 모신 백성입니다 7절 이하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우와의 거룩한 산에 오른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을 모신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는 일입니다 우린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만 해요 날마다 예배 드리는 그런 중심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여섯 해 동안 세상에 사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배 드리는 신정으로 한 주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왕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다윗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모시고 있는 영광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왕을 모신 그런 심정으로 나가야 되는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털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 믿고 있죠 그 하나님께 오늘도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살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사회의 모든 성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를 찾는 족속이오 야곱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호를 찾는 족속 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진태양란의 문제 가운데서요 야곱은 약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도 내 앞에 놓인 문제와 사건 어떤 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야곱이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현장의 문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이런 산적한 문제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되어줘요 내 삶의 문제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영광의 왕이 함께 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틀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하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하시로다 문드라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망군의 여호하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하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 때 각자 개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영광의 왕을 모신 백성으로서 오늘도 흑암과 세상과 또 자신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7절과 9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죠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온산에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른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과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도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도 하나님께 100% 맡기는 기도로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절대 믿음입니다 오늘도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고 절대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온전히 맡기는 믿음 가지고 또 확고부등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라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고 영광의 왕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하게 신분 권세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현장 예배와 현장 예배의 완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단임 목사님의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또 강단 메시지 준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각가정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오늘 온종일토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광의 왕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다위처럼 야곱처럼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너무나 산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 받아주시고 모든 문제들을 낱낱이 응답해 주시어서 하루의 생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서 우리 교회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